바르셀로나 바라보기 바바티비 그라시아 축제 그라시아 디비 축제 보려고 지금 디아고날 역으로 나왔습니다 고영 언니 여기 만나게 됐어요 아! 언니! 언니 거기서 와! 안녕하세요 바바티비입니다 바바티비 안녕 딱 이렇게 디아고날 역을 내리면 디아고날 역에서 바로 저 위쪽으로 올라가면 그라시아 지구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라페스타 그라시아 1817년부터 했대 올해로 200주년이에요 가모스! 올해는 삼메구엘 호천인갑니다 작년엔 모리증 그라시아 지구 축제 안내 책자 신나는 노래가 들려서 따라가봤더니 되게 재밌는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궁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요즘 조금씩 쌓였거든요 너무 좋아서 이건 그냥 친구가 엄청난 지구 아까움말이 오늘의 하루에 대심뽑 미니어로 그라시대 즉 대구 기라 인간 탑 쌓기를 하는 그룹마다 각자의 놈들이 있대요 가사가 들리지는 않지만 너무 신나지 않나요? 가사가 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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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나요? 가사 가사가 들리지는 않나요? 가사 brings 이 시스템의 대회의 대회의 대회는 이제는 신명나는 북치기 타임입니다 개막식 끝 다음 편에서는 축제가 한창인 그라셰 골목들을 보여드릴께요